아아 다그나이트 하도 매그너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펫몰리아 아아 근데 이거 벨스 아 잘못 눌렀잖아 아 이거 너무 임팩트 같은데? 아 아 아니 굳이 죽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아 아니 이거 왜 안나가 이거 어 어 어 아 된건가 뒤진거 같은데? 아 됐군요 굿 파인드는 뭐냐 파인드는 뭐냐 아 아 이런 느낌인가 다크나이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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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아 아 이거 용세우지 쓰면 막을 수 있는데 어디있냐 어디있냐 3,4,4 아 아 아 이거 못 깨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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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쿨 언제 돌아옵니까? 아 아 아 아 아 가야될거 같은데? 어 다코나이트 유저가 아닙니다 변명 가능한가요? 어우 아 또 죽은 것 같다 아니 Q쿨은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? 아 이것도 안됐네요 아 어 오케겠는데? 아니 이게 스킬이 안나가 아 비홀더가 없어서 그렇다 아 그렇군 그렇군 저 읽었습니다 아 한번더 가야 돼 두번째 무적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두번째 무적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또 죽었다 기다리자 아 그래 답없다 이렇게 한대씩 때려서 언제 깨네 하 쿨타임 얼마나 됩니까 이거 쿨타임 얼마나 됩니까 이거 어디 스킬이냐 무적 스킬 언제 줍니까 아 못깰 것 같다 바인드 어딨어요 근데 얘 자체 바인드 없습니까 혹시 어 어 한 5분 남았습니까 한 5분 버텨야 되는거야 아 아 저거군요 아 4분 남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4분 남았는데 4분을 5분을 버텨야 된다고 4분을 5분을 버텨야 된다고 또 30초에 한번씩 죽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 까 이거를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아 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3데카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에 무적이 있어야 지킬 것 같은데 아 아 아 어 버텨봐 아 물약을 어어 버프 프리즈 없잖아 이제 야 어떡하냐 2분 남았는데 아 어떡하지 야 갔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사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자 아 이게 혹시 죽었을때 안죽고나서 남아있나요? 아 걸렸는데? 아 이거 갔다 갔어 이거 이거 못 버틸거 같은데 간거 같은데 가야될거 같은데 가야될거 같은데 가야될거 같은데 1분 남았는데 진작에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1분 남았는데 아 이거 죽었잖아 아 신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군요 아쉬웠습니다 아 좀 당나를 잘 모르는 이해도 아쉽군요 아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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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이 안 됐다 아 이게 제일 큰 문제였나보군요 아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로 올 아 집주 하나 크지 않았나 싶네요 아아.. 한번 연결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.. 반갑습니다 아.. 아쉽습니다 아아..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스킬 이해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아.. 귀아 깨서는 안 깨셨습니까? 네? 왜 안 깨셨습니까? 그러게요 저는 손가락의 문제고 원인님은 스킬 이해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둘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아.. 제가 더 노력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좀 더 노력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아.. 네.. 고맙습니다 네.. 감사합니다 아.. 고맙습니다